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전국연합학력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등교해서 시험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등교해서 시험 본 시험일 텐데 일부 학교는 또 못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체 고3이 올해 같은 경우는 45만 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1만 명 정도가 재택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을 따로 성적표를 받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시험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을 것 같아요. 여튼 앞으로 1년 동안 등교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자 5월 20일 날 21일 오늘인데요. 실시가 된 이 학평은 실제로는 4월에 실시되었어야 되는 4월 학평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한 것이고요. 그 전에 보았던 4월 24일 날 실시가 되었던 학력평가는 3월 학평이죠.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시험들이 평가원에서 아직은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없었는데 그래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해주는 두 번의 시험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될지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아주 중요한 평가원 시험이죠. 6월 모의평가가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도 조금은 해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학 출제 교환과 난이도 4월 달에 봤던 3월 학평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죠. 학생들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물론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매우 쉬운 것이긴 하지만 지금이 우리가 공부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이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급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020 수능,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 시험 그리고 4월 달에 4월 학평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3월 학평이지만 정확하게는 4월에 실시된 학평이 가장 쉬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4페이지에 뉴턴역학의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계속 똑같습니다. 4월 실시된 학평과 4월 5월 학평이 전부 뉴턴역학의 두 문제가 4페이지에 출제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뉴턴역학 학습을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력학 두 문제도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두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그리고 연력학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기체의 상태 변화와 함께 연력학 법칙이 들어가는 문제 연력학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하게 2단원 문항수가 좀 많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학습 비중, 교과서의 비중이라던가 중요도를 판단했을 때 2단원 문항수는 이번 시험보다는 좀 적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전자현미경이 물질파와 연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전자현미경이 지식적이긴 하지만 교과서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4페이지에는 사고력을 요하는 킬러 문제들이 있지만 앞쪽에 1, 2, 3페이지에는 지식형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잖아. 그럼 지식형 문제들에서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면 안 되고 교과서에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놔서 한 번만 읽어봤어도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하는 게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봐둬야 될 것 같아요. 출제 문항 상세 분석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인데 776으로 출제가 됐는데 776은 일단 경기도 교육청이잖아. 교육청이야. 평가원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도 다르죠. 지금 서울시에서 4월 때 출제됐을 때 이게 9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게 6문제, 이게 5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 비율이 교과서 비율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9, 6, 5 정도. 이 정도가 이상적이어서 뉴턴 역학이 지금 4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과 비중으로는 5문제 또는 6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뉴턴 역학이 2번 시험, 2번 시험보다는 문항수가 1, 2문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2단원이 지금 7문제는 조금 많은 듯 싶어요. 너무 작은 주제들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아. 에너지 띠 문제 하나 빡! 자성 문제 하나 빡!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에너지 띠는 반도체랑 엮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자성 같은 경우는 전자기유도랑 결합을 한다던가 또는 전류의 자기작용과 결합을 해서 또 한 문제 안으로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합문제로 만들 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문항수는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9, 6, 5 정도. 저는 사실 중요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10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5문제, 5문제.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일단 치러져 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문항 구성은 물론 6월 모의고사가 평가원 시험이긴 하지만 수능에서 또 한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준으로 따진다면 6월 모의평가가 훨씬 더 정확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4월 학평이나 5월 학평 두 개를 보았을 때 9, 6, 5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5, 5나 9, 6, 5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어. 참고하시고 문항 구성은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습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 5단 문항은 아무래도 4페이지겠죠. 4페이지에 18번, 19번, 20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다만 18번은 지금 이번에 물질파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여러분들이 혹시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좀 특이하게 나왔잖아요. 투과 전자현미경이 2차원 구조를 찍는 건지 또는 주사 전자현미경도 있잖아요. 스캐닝이라고 해서 주사 전자현미경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입체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EBS 노트강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EBS를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마 놓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기 부분까지 개념 학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아마 18번도 엄청나게 틀렸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집계가 아주 많이 되진 않아서 정확한 오답률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 18번보다는 17번의 전반사 20번의 빗면에서 실이 끊어지는 유형 그리고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인 에너지 손실 물론 시험 19번의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인 에너지 손실은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말은 없지만 거기에 음영 처리가 되어 있고 거기서 역학적인 에너지 손실이 되는 것으로 보아 바닥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작년까지 출제가 안 되다가 이번 올해부터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무려 7년 동안 마찰력 관계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되었단 말이죠. 7년 동안 기출 문제가 없어요. 그 전 기출 문제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끌고 와서 쓰기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문제 수급이 잘 안 될 거야. 마찰력 관련된 것들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실이 끊어지면서 빗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이런 유형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제특단어 특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거랑 거의 똑같은 수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설정, 현재 상태 모습이 거의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번 문제가. 여튼 이 세 개. 하나를 추가한다면 16번에 또 하나인 뉴턴 역학 문제가 있잖아요. 등가스도 운동 문제. 그것까지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그렇지만 뉴턴 역학이 가장 많이 틀린 한두 문제로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죠. 단기간에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뉴턴 역학은 차분히 기본기부터 다지면서 수능까지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고 5단 문항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렇다면 이제 5월 이후에 5월은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5월 이후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겠죠. 12월 초에. 이변이 없는 이상 12월 초 정도에 치러지겠죠.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라고 단정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수능이 또 미뤄질 수도 있지만 원래보다 2주 정도 지금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튼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12월 초로 보니까 11월 말까지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등교를 시작했단 말이야. 등교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200일 정도밖에 안 남아요. 학교 갔는데 200일 남은 거야. 수능이. 처음 갔는데 지금. 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시험이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8월까지 5번의 시험이 치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신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질 대로 급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시간이 촉박한데 등교에서 첫 시험을 봤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또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렇죠? 학생부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 그럼 상당히 좀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아주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힘들겠지만 그 조급한 마음을 조금 이성적으로 다스려줘야 돼요. 여기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장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N수를 넘어서 장수인데 게다가 또 잊혀진 것들이 되게 많죠. 망각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게 느끼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단기간에 몰아치려고 계획들을 잡고 그거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았는데 항상 걔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너희들이 너무 지금 급하다 너. 그럼 넘어진다. 급하게 뛰려고 하면 안 뛰다가.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스리고 천천히 기본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가속을 시켜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등교한 고3들이 어쩌면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특히 시험을 딱 보자마자 결과를 가채점을 해봤을 때 어우 이거 큰일 났다. 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원래 3월 초에 느꼈어야 되는데 지금 5월 달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5월 초도 아니고 5월 지금 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능력이 낮다는 얘기는 아닌데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능력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큰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나중에 물론 욕심 부리는 거 좋은데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차근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개념이 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뭐 이번에 또 그런 전자현미경 같은 거 혹시 놓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전자현미경 18번 틀린 사람 흔들어봐. 이렇게 많잖아. 응?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 점검을 천천히 잘 해주시고 기출학습 점검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출 문제들을 꼼꼼히 풀었나. 알겠죠? 문제풀이의 기본 수능의 기본 문제풀이의 기본은 기출학습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 잘 풀었는지 점검해 주시고 EBS 연계교재 중심으로 천천히 학습을 시작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잘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킬러 공부 이런 것들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이 사태와 상관없이 스튜디오 강좌로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습 단계는 지금 킬러들에 대한 문제풀이의 강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잖아. 그런데 그걸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데 비해서 그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 그럴 때 분명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 던져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고난도 문제풀이부터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 마음을 좀 다스리고 지금은 좀 지킬 수 있는 계획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일어나가면서 가속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EBS 연기교재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잖아. 기본기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개념 부족한 거 찾아보면서 기출 문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게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들을 잘 풀고 어려운 것들은 체크하고 너무 어려운 것들 위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여러분들이 학습 수준을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7월까지 좀 천천히 여러분들의 FACE를 높여주시고요. 7월이 넘어가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잖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생부 반영되는 수시에서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 성적도 끝나기 때문에 그럼 이제 8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이제 8월 초에 방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름방학이 대부분 짧겠죠. 8월 초부터 여러분들이 킬러문학 예상문제 학습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 물론 뭐 재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한 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빨리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8월부터 킬러문제 보면서 예상문제 풀면서 모의고사는 이제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풀면서 이렇게 계획해 나가면 되는 거야. 차분하게 시작하자고 물론 여러분들은 물리만 하는 건 아니겠죠. 탐구도 두 개고 구경수도 있고 그렇죠? 어렵지 않지만 한국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작은 계획들을 잘 세워서 7월까지 잘 보내주고 그 이후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7월까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잘 계획 세워서 하더라고요. 알겠죠? 일단 5월 21일 시험 보시느라고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학교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어수선하고 평년보다 훨씬 더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 친구들끼리 사실 대화도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 밥 먹을 때도 칸막이 요즘에 있던데 사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게다가 또 등교가 또 한 번 미뤄지는 지역의 학생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겠지만 각자 자신들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당연히 뭐 개인적인 방역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런 자기관리를 잘 하면서 한 번 남은 200여일을 함께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해설은 해설 강의에서 따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거기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앞으로 함께 수능까지 잘 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